안녕하세요. 한의사강용혁입니다. 집집마다 가족 간 갈등이 없는 집이 드뭅니다. 친구나 사회에서 만난 관계에서는 나에게 만약 너무 큰 상처를 주면 그 해결책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깨끗하게 관계 정리를 하고 각자의 길을 따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나 부모 자식 간에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부모고 내 자식이고 내 형제인데 어떻게 안 보고 사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가족 때문에 숨도 못 쉬고 화병이 나서 죽을 것 같다고 호소합니다. 한마디로 피는 물보다 진한데 어떻게 진한 피를 나눈 가족관계를 단절 안 하는 겁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줘도 결국 함께 가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렇다 보니 당장의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환자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폐나 심장에는 이상이 없는데도 갑자기 호흡곤란이 찾아오는 중년 여성 A씨입니다. 때로는 팔다리까지 마비가 되고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시댁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다행히 한방치료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안정되어 가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정상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뭔가 환자의 뇌적 불안을 자극할 만한 자극이 있었겠죠. 환자는 최근 딱히 특별한 일은 없었다면서도 친정엄마가 팔순이 넘으셨는데 요즘 몸이 많이 아프셔서 내가 너무 불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말이 되는 듯 합니다. 노모가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이게 꼭 이렇게까지 극심한 불안으로 와야 할까요? 노모가 아픈 것은 어제오늘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최근에 와서야 부쩍 더 불안한 걸까요? 노모의 건강 걱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다. 불안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의 뇌적 자아가 느끼는 겁니다. 즉, 내가 다치고 혹은 내가 위험에 빠질까봐 두려운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내 안위에 대한 걱정이 불안을 만드는 겁니다. A씨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A씨의 친정엄마와 언니, 이 세 모녀의 삼각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A씨에게 평생 헌신적이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마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언니는 어릴 때부터 A씨에게 못되게 굴고 늘 상처를 줍니다. 음식을 해다 줘도 이게 짜다 싱겁다며 타박입니다. 그리고 너는 옷차림이 그게 뭐냐 머리 스타일은 또 왜 그러냐며 계속 A씨에게 지적질입니다. 언니가 A씨의 집에 오기라도 하면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들춰내서 지적질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틀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때와 장소 혹은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일일이 지적을 해버리는 거죠. 완벽주의적 성격에 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 때문인지 동생인 A씨에게는 너무 함부로 대해온 겁니다. 그러나 A씨는 그래도 언니니까 나면서 이 모든 걸 어려서부터 계속 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계는 있었겠죠. 결국은 A씨는 더 이상 언니를 앞으로 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답니다. 이후 언니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는 않으니까 머리 아프던 것도 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도 오래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바로 팔순 노모가 두 딸을 억지로 화해시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해의 방식이 너무 일방적인 겁니다. 언니는 원래부터 성격이 그렇게 까칠하니까 성격 좋고 묻어난 네가 그냥 맞춰주고 참으면 안되겠느냐 그런 것이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고 상처받는 사람은 계속 상처받으면서 살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A씨는 여기서 갈등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언니 안 보고 사니까 그나마 덜 불편해서 좋았습니다. 머리도 덜 아프고 말이죠. 그런데 너무도 애틋한 노모가 마지막 부탁이라면 언니와 화해를 하라고 종용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엄마의 간절한 소원이니 이를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모의 전화를 받고 나서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좀 더 참을 걸 그랬나 언니 성격이 원래 그런 건데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한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되는 과호흡증후군을 불러일으켜버린 겁니다. A씨의 무의식이 이런 생각에 급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왜일까요? 노모의 희망사항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언니하고 관계가 예전처럼 복원이 돼서 연락이 되어버리면 A씨는 다시 그 엄청난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제야 A씨는 언니를 다시 보면 내가 또 아플 것 같긴 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정반대의 마음도 있습니다. 효도 차원에서 노모의 희망사항을 들어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내 욕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인데도 내가 효도를 위해서 들어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나 노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들어드리는 것이 착한 것이 아닙니다. 노모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면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도 자신에게 물어봐야죠. 그런데 이런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머릿속에서 그냥 전화를 한번 언니에게 해볼까라고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 A씨의 무식은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걸고 호흡곤란을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A씨가 심하게 아파 버려서 꼼짝도 못 해야지 언니에게 연락도 못 하게 된다는 그런 계산인 거죠. A씨는 왜 갑자기 호흡곤란이 올까라고 난감해하지만 사실 아무 원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에서는 나는 그런 징글징글한 대가를 두 번 다시는 치르기 싫다라고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속마음인 건데 환자의 머리 속에서는 우리 엄마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또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언니와 하회를 해야 하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머리 따로 마음 따로 움직이는 거죠. A씨의 경우 관계 복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부당하게 상처 준 상대에게 당신이 이래서 내가 힘들다 연락하지 말아라고 관계 단제를 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입니다. 그걸 계속 당하고 참고 살기 때문에 화병이나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 준 상대가 자신이 뭘 잘못했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정하겠다라고 약속이라도 하면 그 다짐의 신뢰성을 진정성을 고민한 다음에 관계 복원을 재고해 보는 겁니다. 즉 상대가 먼저 반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받아줄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상대는 반성하는 마음도 없는데 노모의 요청 때문에 관계를 복원하게 되면 옛날처럼 또 그렇게 언니가 내게 상처 주는 일이 계속 반복되겠죠. 이건 언니 잘못이 아니라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언니의 호구노릇을 하는 걸 자처하는 셈인 거죠. 그리고 결코 착해서가 아닙니다. 화병이나 우울증 같은 병의 진짜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예컨대 시부모가 이런저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남편도 가운데 끼어서 난처할 때가 많죠. 그런데 남편이 그래도 우리 부모님인데 우리 부모님 성적이 원래 그런 거니까 며느리 네가 좀 참아라 라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경우도 한국 남성들의 경우에 참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라도 그 정도가 지나친지 사리 판단을 적절히 해보기보다는 부모님이니까 그냥 네가 참아라 라는 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참기만 하면서 자신이 착하다고 착각하는 며느리에게 제일 먼저 병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은요. 아내가 힘드니 부부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요. 아내는 상처 주는 시부모는 물론이고 이를 가운데서 미숙하게 처리하는 남편에게 분노의 감정이 쌓이게 되죠. 그런 분노는 결국 어린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생길 수도 있겠죠. 또 엄마가 힘들다 보니 모든 관심을 아이들에게 집중시켜서 아이들 또한 엄마 때문에 우울하고 지식감을 느끼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결국은 남편도 힘들어지고 병이 나게 됩니다. 자신은 가운데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저자식에는 좋은 가장 노릇 하고자 애를 써봅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아내 편을 살짝 들기라도 하면 부모님은 결혼하더니 마누라 치마 폭에서 놀아난 다며 다시 노발대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남편도 직장 스트레스에 더해져서 병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부모는 시부모대로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조종이 안되니까 열불이 나고 화병이 나겠죠. 이게 한 집안이 온통 다 병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상의학의 창시자 이재마 선생은 가장이 현명해야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편이 현명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면 결국 독립적으로 부모의 그늘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라 할지언정 관계단절이라는 극단적 처방이나 대수술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때 어정쩡하게 어떻게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배신한단 말인가 라며 이를 금기시 하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간의 독립적 태도가 서양에 비해서 우리네 정서에서는 현저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노부모가 노욕을 부리는 경우에는 인연을 끊을 각오를 해야 모두가 병드는 걸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관계단절을 어느정도 하면 아내는 숨통이 트이고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닌 자신의 편으로 인식되면서 신뢰가 다시 조금씩 회복됩니다. 물론 남편은 당장엔 마음은 불편하지만 더이상 머리 복잡한 상황은 안 만들어져서 남편도 점차 나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부모도 당분간은 섭섭함과 노여움이 크겠지만 결국은 자식에 대한 자신들의 욕심과 미련을 포기하겠죠. 그게 포기되면 결국 집착이 덜해지면서 노부모도 오히려 자식들을 조종하려는 그런 욕심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노후가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모두가 다 함께 사는 길인거죠. 즉 부모 자식의 천륜이라 끊을 수 없다라는 원칙만 반복할 게 아니라 이러한 윤리적 가치 또한 사적생 생적 사회 그런 각오로 단절할 필요도 때로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배우자도 살고 부모도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A씨의 사례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어떻게 내 부모고 내 언니인데 이런 생각만 하면 결국 자신도 힘들고 온 가족이 질병과 불행의 너프로 점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나에게 무례하고 지속적으로 상처주는 대상이라면 그것이 비록 가족이라도 해법은 딱 두 가지 뿐입니다. 싸워서 상대를 꺾어 이겨버리거나 그를 자신이 없으면 관계를 단절시켜서 내가 멀리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이 둘 중 하나를 빨리 선택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그 가운데 끼어서 우유부단하게 시간만 보내면 결국 질병과 고통만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법구경에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는 윤회의 밤길만이 아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윤회라는 것이 사후세계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 때문에 부당하게 상처를 받고도 아무 생각 없이 또 똑같이 그 상황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것 또한 윤회의 고통 인겁니다. 인생 낙은의 길에서 나보다 뛰어나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든 차라리 혼자 길을 가라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는 길벗하지 말아라고 했죠. 피를 나눈 부모 형제라고 평생 함께 가야 한다는 건 꼭 지켜져야 할 윤리적 가치라기보다는 어쩌면 나의 불안이 만든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일 수 있는 겁니다. 이상 한의사 강룡에게 심통부리기 였습니다. 한의사 강룡에게 한의사 강룡에게 아멘